여기가 경준이가 살던 집이었다고? 경준이 침대잖아? 경준이 침대잖아? 경준이 침대잖아? 경준이 침대 자가 경준이 침대점 경нут이니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 경준이 거야. 네가 왜 여깄어? 아저씨는 왜 여깄어요? 왜 경준이 집에 있어요? 내가 이 집 샀으니까. 근데 왜 나한테 여기가 경준이 살던 집이라고 말 안 했어요? 아저씨 의사죠? 나 다쳤는데. 치료해줘요. 아저씨도 피 무서워요? 경준이도 그런데. 의사 아니지? 소윤재 아저씨 아니지? 경준이? 경준이야? 경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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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준아. 경준아, 경준아, 경준아.